.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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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산베어스 경기에 시구와 시타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정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의 기운을 받으셔서 오늘 꼭 두산베어스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럼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두산베어스 화이팅! 지가 듣고 싶은orieston일 뿐. 지금 realmente 사람들이 인사해주신다. 안녕히계십시오. Row campe 하aient예 guys!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cuent하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수니 que si queue mình. 기상캐스터 지구와 신탁을 함께해준 절그룹 오마이머리 비니와 후경영에게 다시 한 번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